가지는 못했지만 다행히 집에 오기로 한 아들이 늦게 와서 제가 미팅을 다 집에서라도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 배운 것이 그냥 미팅을 가야겠구나 늦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많은 분들이 소감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그 여덟 분 중에 신영주 리더님이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사실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거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제목을 데스티니 메이커 신영주입니다 하셨는데 데스티니가 아침에 저는 그거 못 들었었는데 남희순 사장님께서 사전적으로는 운명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셔서 그렇구나 우리가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스피치를 듣다 보니까 진짜 이분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냥 내가 아메이 비즈니스 사업가로서 진짜 내가 앞으로도 제가 겪을 건데 명심해야 할 모든 것이 이 안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사실 감동적이었어요. 이분이 말씀하신 게 본인은 매출을 30대 초반에 하셨잖아요. 그런데 매출을 일으키는 능력이나 누구보다 말을 잘하는 자신감조차 없었대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이 사업을 승부를 내보자. 나의 경쟁력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으로 선택하셨는데 많은 사람을 알지 못했던 것이 본인은 오히려 성공의 비결이었다고 하시면서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감동시키면 멀리 있는 사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하시면서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을 감동시키면 그분의 마음을 얻으면 그분을 통해서 평생 함께할 파트너를 만나게 되는 일이더라 하시고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사랑으로 못 여는 열쇠는 없다고 하시면서 아까 앞에도 한 명 한 명을 이제 관계를 통해서 해야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신영주 리더님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도 그분들과 마음을 맞추는데 사실 자기의 사랑이 부족한 걸 느끼셨대요. 그래서 그분들을 진짜 진심으로 사랑을 보내려고 되게 노력했고 그분들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니까 그 사랑이 전달이 됐고 소비자의 마음을 얻게 됐고 파트너들과 마음을 맞추게 되는 팀워크가 생기기 시작했고 항상 본인의 마음 안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성공하고 똑같은 단어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감사였다고 제 안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고 내 안에서 감사가 끊임없이 흘러나올 때 본인의 사업이 성장했던 것 같다 하시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을 나에게는 감사를 그런 마음으로 해나가셨대요. 그리고 또 손해가 복이다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밥을 더 샀고 홈미팅 때 재료비가 비싼 것은 다 본인이 했고 웬만하면 파트너들이 돈을 쓰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그거는 마찬가지로 하시면서 그분의 스폰서님이 성함을 까먹었는데 나오셨는데 그날도 스폰서님 별명이 서초동 마돈나인데 저는 신동탄 마돈나다 하면서 항상 이분이 밥을 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는 제가 밥 한번 살게요 할 때 아니야 나는 신동탄 마돈나야 나는 밥 사는 게 행복해서 아메이 하는 거야 하며 즐겁게 밥 사신다고 그러시면서 밥을 많이 사서 망한 사람은 없다고 하시면서 밥을 안 사서 망한 사람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밥 많이 사라고 그런 얘기 들으니까 저도 용인의 마돈나가 돼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 손해를 보면서 마음도 내가 더 손해보는 느낌이 들 때 그냥 바보가 되어주라 하더라고 들었대요. 그래서 손해보고 손해보고 또 손해봤더니 지금은 자유인이 되었다고 아끼면 오히려 자유인이 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또 와닿았는데 파트너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파트너의 파트너가 되기로 결심했었대요. 파트너를 보니까 파트너가 없을 때 힘들어하더라.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파트너가 되자 하시면서 그 사람한테 가서 오히려 파트너처럼 대해줬대요. 그래서 즐겁게 즐겁게 하다 보니 파트너가 만들어졌고 그런데 홈미팅도 잘 안 되고 초대도 잘 안 되고 애용자도 잘 안 만들어졌대요. 그런데 그럴 때 많이들 스탑하시더라고. 그런데 신영주 리더님은 스탑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반복할 때 근육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얘기해 주시면서 사실 반복할 때 믿음이 커진다고 우리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근육을 쓰기 때문에 반복만이 여러분을 리더로 만들어주는 길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성공과 실패가 누가 성공하냐면 작은 일을 믿음을 가지고 반복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나눠진다고 배웠기 때문에 안 될 때 더 반복했고 안 될 때 더 궁리했고 안 될 때 더 하려고 노력했더니 한 사람 한 사람 애용자가 생기고 미팅장으로 초대되고 홈미팅의 인원도 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관계를 최고로 중료로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아메이를 흐릿하게 전하지는 않았대요. 진짜 이거 해보자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아메이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당신은 벼랑 끝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남편의 수입은 임시 수입이라고. 남편은 언젠가 러닝머신에서 내려온다고. 내가 함께하겠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그것을 거절할 때 그 거절을 맞서는 게 오히려 쉬웠다고. 그러니까 이순신 아메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정면으로 돌파하셨다고. 그러니까 아메이 하면 제가 떠오르니까 사람들이 소개를 많이 해주게 됐대요. 그리고 또 저에게 해주신 말이 더 잘하고 싶으세요? 정말 그러면 더 많이 실패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생각할 필요 없다. 그냥 더 많이 하면 된다. 그냥 더 많이 하면 잘하게 된다. 게으른 완벽주의자가 되지 말고 실패 창고가 가득 채워져야 실력 있는 리더가 된다. 왜냐하면 파트너들이 여러분들이 온 길을 똑같이 올 거예요. 외외가 없기 때문에 똑같이 그 파트너가 실패를 경험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내가 실패를 해봐야 얘기해줄 수도 있다고. 아메이가 본인은 산 같았대요. 그래서 이 산을 넘으려니 너무 두려워서 터널을 지나가기로 했대요. 터널은 어둡지만 산을 뚫고 지나간다. 도전이 아메이를 쉽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어려운 구간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안 되겠다. 차라리 힘들게 빨리 이 터널을 지나가자. 그러면서 도전을 시작하고 리더를 찾기 시작하고 파트너들을 리더로 만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5년 만에 아우레그가 안정화되기 시작했고 여러분이 아메이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여러분이 도전을 하셔야 되고 도전할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내 믿음이 진짜인지 내 목표가 진짜인지 내 도전이 진짜인지 알 수 있다고 반드시 터널을 지나가야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고 꼭 도전하시기를 바란다고 하셨고 또 나무를 키우듯이 사람을 키워라 하시면서 올리브 나무는 뿌리를 내린 데 15년이 걸리는데 뿌리 내린 후에는 1,000년, 2,000년 동안 엄청난 열매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파트너의 뿌리를 키우는 일에 더 집중했대요. 그 뿌리라는 것은 관계, 신뢰, 이 사업에 대한 믿음인데 아무리 잎이, 이파리가 많이 자라도 뿌리가 자라지 않으면 언젠가는 쓰러지더라 하면서 우리는 정비사가 아니라 고치는 정비사가 아니라 정원사가 되는 것이다. 정원사가 되어서 그분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 때까지 돕는 역할을 충실히 하라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 주셨는데 구두 파는 사람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구두만, 발만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용사들은 사람들의 머림을 쳐다보는데 암해하는 사람은 무엇을 쳐다볼까요? 하시면서 암해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본다. 모든 사람을 가능성의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며 이 사업이 너무 쉬운 것 같다. 최고의 리더십은 상대의 잠재력을 믿어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은 선물이라고, 물질도 선물이라고 사람을 잘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의 피로를 채워주고 그분과 마음을 맞추고 잠재력을 키워주는 선한 일들을 내가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더라 하시면서 정말 모든 모든 말들이 너무 좋으셨는데 좋으셨어요. 그리고 말대로 되는 경험을 많이 하셨대요. 남편에게 암해를 시작했을 때 회사 나오게 해줄게 이렇게 했는데 못했을 때 GP 때도 다시 그런 말을 하셨대요. 내가 꼭 몇 년 안에 회사를 그만두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진짜 그걸 이루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은 30대에는 열심히 암해만 할 거야. 나는 경제적 자유인이 될 거고 40대에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만 하고 살 거야. 그런데 진짜 말대로 됐대요. 39세에 수석이 됐고 40에 FEDC가 되어서 본인의 숙제는 끝났대요. 지금은 46세인데 파트너들의 숙제 끝나는 걸 돕고 있다고 하셨고 정말 자기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그때 그때마다 분명히 이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야. 이 일은 좋은 거니까 나에게 주신 거야. 좀 쉬었다 하세요. 바로 아무튼 일은 좋은 거니까 나에게 주신 거야. 내가 여기서 깨달아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어.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겨냈던 것 같다고 하시면서 지나고 본인 모든 시간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고 나를 정말 진정한 성공자로 만들어주려는 시련이었고 테스트였다는 걸 우리 앞에 증인이 될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하시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라고 모든 실패를 사랑으로 해석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셨는데 정말 이분의 강의가 너무 스피치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제가 아메 사업을 해나가면서 순간순간마다 이걸 꼭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